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잠행 끝내는 김건희입니다. 저희가 예고를 해드린 대로 단독 리포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김건희 여사가 오늘 비공개 행사였는데 유기견 후원 행사에. 그 자리에 이채림 기자가 직접 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 여사가 참석한 행사가 서울 마포에서 오후에 있어서 저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다녀왔는데요. 평소 김 여사가 후원하고 있는 동물구조단체, 다원레스큐라는 단체의 행사였습니다. 이 단체는 매주 토요일마다 유기견들에게 가족을 찾아주는 거리 입양 행사를 하는데 김 여사가 이곳을 찾은 겁니다. 윤 당선인 부부가 애완견, 애완묘죠. 아주 가족처럼 아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유기견 후원 행사에 오는 거면 한 마리를 더 입양하려는 계획이라고 합니까? 일단 오늘 행사에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이 6마리가 있긴 했는데요. 오늘 새로운 입양을 위해서 찾은 건 아니고요. 윤 당선인 부부가 키우는 4마리의 반려견 가운데서 나래라는 유기견을 이 단체에서 과거에 입양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또 김 여사와 단체 관계자들이 상당히 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김 여사는 오늘 행사에 나온 유기견들을 안아보기도 하고 또 장난치면서 아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행사는 공개였지만 김 여사의 행보는 비공개였습니다. 그거를 이채름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를 한 건데. 일정을 미리 취재진에게 알리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저희도 우연히 김 여사의 참석 소식을 듣고 행사장에 가게 됐는데요. 이 행사에 참석을 한 일반 시민들은 누구나 김 여사와 마주칠 수 있었던 그런 공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과의 소통을 좀 이런 식으로 넓혀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여러 논란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부인이 언제 과연 공개 행보를 할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김 여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게 다양하게 불거졌던 만큼 김 여사가 외부 활동을 극도로 자제해왔었는데요. 취임을 앞두고는 노출 빈도를 늘려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게 되는 공개 행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기류가 읽힙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날부터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등에 맞춰서 외부 단체에서도 여러 제의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물음표, 잠을 끝내는 김건희의 느낌표는 논란 넘어 자리 찾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김 여사 모두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또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면서 기존의 대통령 배우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관례와 관행을 깬 대통령 배우자의 모습이 어떤 역할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두 번째 물음표는 다섯 달 같은 5주입니다. 인수위의 모습이 보이는데 인수위 활동 기간이 5주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섯 달처럼 길게 느껴졌다는 이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음 주 화요일에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5주간의 인수위 활동을 모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인수위는 분과별로 송별회식을 한 곳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인수위원은 지난 5주가 다섯 달 같았다면서 그만큼 길고 힘들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국정 전반을 살피기 5주라는 기간은 정말 짧은 기간이겠죠. 그 사이에 많은 과제들을 다뤄야 하다 보니까 참 경무였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새벽에 퇴근했다가 다음 날, 아니죠 당일 아침에 바로 다시 출근을 하고 이런 일도 잦았다고 하고요. 특히 안철수 위원장이 철저한 입단속을 강조하면서 경력이 바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이 때문에 주변과 연락을 끊는 바람에 지인들로부터 원성을 산 위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인수위에 참여한 분들이 사명을 갖고 일을 했을 텐데 그런데 새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곱지가 않더라고요. 네. 아쉽게도 지금 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틀 전에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이 대표적인데요. 안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54조 원으로 추계했다면서도 추경 편성은 국회의 몫이라면서 보상 규모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반쪽짜리 발표였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이날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 표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가지고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저 발언이 왜 논란이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윤당 선인이 후보 시절에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들에게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약속한 바 있죠. 이를 차등 지급으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진 건데요. 이 상황에서 안 위원장의 소고기 발언이 나오면서 인수위 홈페이지에는 비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소고기 안 사 먹을 테니 1호 공약 지키자 돼지고기를 먹었어야 하는데 소고기 먹어 죄송하다는 글이 다소 올라왔습니다. 이 외에도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 하면 떠오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새로운 정책이 없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정책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고요. 과거 정부처럼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실효성을 높이는 데 치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각 부처에서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자료들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컸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에서 정해볼까요? 두 번째 물음표, 5달 같은 5주의 느낌표는 5주 같은 5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수위 5주 동안에 초심을 잃지 않고 나라와 민생만 고민하는 윤석열 정부 5년이 됐으면 하는 마음, 모든 국민이 똑같을 겁니다. 이참윤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수위 5주 동안에 초심을 잃지 않고 나라와 민생만 고민하는 것입니다.